오늘 우리 집은 치킨값을 준비했어요. 이렇게 치킨의 살을 이렇게 남자들 손바닥만큼 큰 손바닥만큼 큰 바깥을 이렇게 입혀서 치킨값은 자주 안 해먹고 돈가스를 우리는 자주 하죠. 돼지고기의 살을 반, 절반 해서 치킨값을 넣고 치킨값을 가지고 닭쪽에 치킨값을 넣고 치킨값을 준비했어요. 영양도 풍부하고 좀 전에 샐러드랑 같이 건강한 간백질이 풍부한 식사가 되겠죠. 이렇게 손으로 수재로 이렇게 클직하게 만든 게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당구대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만든 것에 어머니가 하고싶을 때 당구대도 안 들어가고 좋은 기도 있으니까 시선하고 아주 잘 튀어나올게 있네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